달록이라는 게 인입용 개폐기라고 했죠? 달록이하고 거의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다른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좀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선로 개폐기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선로 개폐기를 LS라고 합니다 라인 스위치, 약호는 LS, 라인 스위치라고 해요 얘가 거의 똑같아요 달록이하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는 언제 사용하냐? 66kV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달록이를 쓰지 말고 달록이 대신에 선로 개폐기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써야 한다예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달록이가 인입용 개폐기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6장 가서 특별과 수전 설비 도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텐데요 되게 중요한 챕터죠 6장도 그때 도면을 암기할 때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달록이는 인입용 개폐기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특별과 표준 도면을 그리면 도면 상단 맨 위에 달록이가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어떤 도면을 외우실 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뭐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 안 잠겨지죠 근데 첫 단추만 잘 잠그면 나머지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과 표준 도면을 외울 때 제일 먼저 인입용 개폐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부드럽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돌발 퀴즈예요 지금 여기 인입용 맨 꼭대기 위에 전압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66kV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 한절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압이 얼마다? 66kV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GS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66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배우셨죠? 잘하셨습니다 뭘 쓰는 거예요? LS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좀 지울게요 이번엔 66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6600V라고 쓰여 있어요 6600V 볼트죠 여러분 단위 조심하세요 이럴 때는 인용 개폐기로 LS를 써요? DS를 써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뭐다? DS다라는 거죠 조심하세요 6600V하고 66kV는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막 조급해지는 실수로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밑에 잠깐 볼게요 달로기의 약호와 심벌을 지금부터 볼 텐데요 달로기는 영어로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호를 뭐라고 써요? DS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잠깐 선로개폐기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LS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심벌을 볼게요 이 심벌 조금 전에도 제가 비슷하게 여기 위에서 그렸는데 이 심벌은 보통 도면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도면에서 특별과 표준 도면에서 이 심벌을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아주 가끔 써요 아주 가끔 쓰는데 개통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이제 뭘 뜻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달로기를 뜻하는 거다 어 그럼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낯선대요 예 물론 낯섰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문제도 풀고 또는 이제 뒤에 내용이 더 나오거든요 그 내용 나올 때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안 헷갈리세요 지금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안 헷갈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선 도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선 도형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아파트를 기준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특고압으로 전기를 한전으로 전기 공급받을 때 3상으로 전기를 공급받죠 몇 상으로요? 3상으로 L1, L2, L3 기본적으로 라인이 3개가 들어와요 전력선이 중성선까지 하면 3상 4선식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3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 메인 전선이 3가닥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중성선까지 포함하면 4가닥이고요 3가닥이 들어오는데 그 3가닥을 다 표현한 도면을 복선 도라고 해요 근데 계속 3가닥씩 다 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전선 하나로만 표현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단선 도다라고 해요 그럼 단선 도에서는 달록이 몇 개 그려지는 거예요? 1개 복선 도에서는 3개 왜 3개를 그린다고요? 기본적으로 몇 상이라고요? 네, 3상 5 이거는 막 열심히 안 내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수원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